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수초 정리를 해주고 어항이 깔끔해졌습니다. 부상 수초도 자리를 잘 잡았군요. 그동안 새우의 개체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6마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성체 30마리 아기새우는 30마리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매일 먹이를 먹이고 있어요. 10월달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 어항물이 빨리 증발합니다. 물을 자주 채워줘야 합니다. 수초 어항이 오래되면 분진이 많이 생겨 어항이 탁해집니다. 새우 개체가 증가로 이런 안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요. 어항 내부가 잘 안보이니 불편한 느낌도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실지렁이처럼 보이는 생물이 생기더군요. 징그럽긴 하지만 새우에게 큰 영향이 없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밥 먹자 10월 말에 물을 더 채워줬습니다. 잠깐 사이에 수초가 엄청 자랐어요. 물을 넣을때마다 분진이 상당히 심하게 날립니다. 밥주면 달려오는 새우가 너무 신기하네요. 11월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물을 채워줍니다. 수초가 많이 자랐는데 그 과정에서 수초 죽은 것들이 많이 쌓이더군요. 새우들이 벽에 붙어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관찰을 해봤어요. 모여있는 모습이 귀엽네요. 하하하하 12월부터는 수초가 엄청 빠르게 자라더군요.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어항에 꽉 찼습니다. 수초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내부에 수초가 많아지면 중간에 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을 많이 못보면 잎이 죽어요. 새해가 찾아오고 어항 대청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상 수초는 소량을 남기고 빼줄 생각입니다. 부상 수초만 100총은 넘을 것 같네요. 부상 수초가 빛을 차단해 다른 수초들의 성장을 방해하더군요. 수초는 시원하게 뽑아줬습니다. 수초는 시원하게 뽑아줍니다. 수초가 빛을 차단해. 그 부상 수성을 방해하는 시리즈. 하하하하 2년 전ů 1년이 보내준 대청소 3년 전이 어항에 있던 돌은 다 없애줄거에요 필터기도 넣어 분진을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분진이 사라지는 동안 수초를 골라줘야 해요 부상 수초는 건강한 친구들 3촉씩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중견 수초는 마디를 잘라 심어주면 됩니다 잎이 상한 수초는 잎이 없는 쪽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줄기 사이에 뿌리가 잘 성장해 있다면 약쪽을 잘라 심어주면 됩니다 준비된 수초를 심어줄게요 높게 자라는 수초를 뒤에 심어주고 낮게 자라는 수초는 앞에 심어주면 더욱 더 좋아요 모스는 수초 사이의 빈 공간에 넣어주세요 부상 수초는 빨대를 이용하면 관리가 쉬워요 수초를 심으면 새우가 정리를 해줍니다 벌써 모여서 수초 청소를 해주고 있네요 새우야 맘마 먹자 신기하게 새우는 밥 넣어주면 귀신같이 알아요 멀리서 달려오더군요 잠깐 사이에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수초가 다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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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